안녕하세요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프로보트입니다. 호라이저라이비에서 나온 포트입니다. 저번에 제가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. 대립합니다. 저렴한 가격에 해달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. PQ5000 배터리가 굉장히 수명이 긴 배터리죠. 런타임이 좋고 아주 좋은 배터리 두 개에 연결해서 6셀까지 버티면 80만패 하던데 6S까지 무리할 수 있고 사실 저는 4셀로 해도 충분히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한번 켜 볼게요. 무엇보다도 서버. 서버가 지금 되게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. 935 구성인데 보시면 서버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. 이쪽 보시면 메탈 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갈리지가 않습니다. 메탈로 되어 있으니까 갈리지가 않고요. 서버도 되게 빨리빨리 움직여요. 메탈로 해놨고요. 모든 게 완벽한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워요. 자 이렇게 해서 나온 포트가 저번에 나온 가격은 50만원대 했었는데 가격을 좀 낮춰놨어요. 충전기까지 합해서 49만원 정도 하는데 충전기 없이 그냥 밧데리만 45만원에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방수도 굉장히 잘 됩니다. 방수도. 여기 보시면은 이중으로 씌워요.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끼운 다음에 이게 돌리면 싹 돌리면 됩니다. 이렇게 돌리면 돼요. 이렇게 방수. 완벽한 그냥 방수예요. 완벽한 방수입니다. 완벽한 방수. 지금 가격을 전체적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본다면 거의 하프 가격이에요. 50% DC 해서 나온 제품이니까요. 보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설프게 60만 대 70만 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보트 사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45만원에 올려놨으니깐요. 5303197. 앞에 0105303197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옙. 오케이. 에. 래reu tours. était 이제